안녕하세요. 오늘 일반 면접 강의를 주제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자기 기술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오븐 스피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재를 한번 봐보시면 교재 2페이지에 보시면 면접 종류별 대비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분씩 하고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대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 강의 때는 면접 종류별 대비전략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제들에 대한 해제 팁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5분 스피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동안 검토한 다음에 5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개 이제 5분 스피치 전에 자기소개 같은 거를 물어보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 스피치에 관련된 예상 문제는요. 저 뒤에 보시면 63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5분 스피치 기출 해상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들은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까지는 이거는 일반 시사 주제가 아니고 헌법성 쟁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분 스피치 주제와 PT 주제, 기타, 집단 토의 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1번부터 15번까지는 반드시 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5분 스피치 문제 해결 방법 및 발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도표만 주어졌어요. 도표만 주어졌는데 저는 다른 자료도 같이 주어질 가능성이 이제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표분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주어질 수는 있다. 간단하게 뭐 한 10줄짜리에서 20줄짜리의 글도 같이 주어질 가능성이 일단 일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5분 스피치에서 이제 도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64페이지 봅니다. 교재 64페이지. 그래서 자료나 도표를 분석해서 이것들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핵심 내용을 추출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적인 것까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내용이란 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에 드러난 어떤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원인은 뭐냐 이것들을 분석해 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 방안.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분석 이후에 그러면 이제 대안은 뭐냐. 항상 대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추상적인 해결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에는 해결의 방향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추상적 대안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니면 뭐 해일조선이 뭐 해분조선으로 된다랄지 뭐 아니면 해의조선으로 된다랄지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덧붙이면 돼요. 그게 향후 기대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래 놓고 나서 한 줄 정도로 향후 기대효과 같은 거 이걸 덧붙입니다. 이럴 때 이제 딱 임팩트 주는 말이 그거예요. 헬조선을 뭐 해의조선으로 한다랄지 뭐 해분조선으로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64페이지에는 64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 방안 써 놓고 나서 예시문제 3번에 제가 이제 그 제일 먼저 넣어 놓은 거는 2015년 세무직 9급 문제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직 유사 이거는 비리 행위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도표를 가지고 유사하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재생은 아니고요. 세무직은 정확한 재생이지만 이건 유사 문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문제를 8개를 붙였는데 예시문제 3번 3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뽑아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6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스피치는 마지막 시간에 이것들을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 가겠습니다. 도표 몇 개 있는 거를 8문제를 다는 못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때 하기로 하고 시뮬레이션 때는 이걸 추가해서 문제가 더 추가될 거예요. 추가해서 나가겠지만 어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만 제가 8문제 앞에 2개까지 하면 10문제를 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샘플을 마지막 회차에 아마 같이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5분 스피치의 주제는 헌법적 쟁점이랄지 시사 쟁점 그리고 직무 관련 쟁점 그 다음에 인성 및 공직 가치관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인성 및 공직 가치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성 및 공직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적 쟁점이나 시사 쟁점으로 그리고 직무 관련 쟁점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무 관련 쟁점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세무직이라고 해서 고액 체납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봐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냥 전체 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제가 64페이지가 아니라 63페이지에 15문제 해 놓은 거 이거는 인성 및 공직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오븐스피치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쪽 위주로 주로 먼저 하고요.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해는 헌법적 쟁점이나 시사 쟁점 직무 관련 쟁점은 출제 확률이 조금은 떨어진다. 우선 인성 및 공직 가치관 쪽으로 집중해서 해 두시고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몇 가지 헌법적 쟁점이나 시사 쟁점 그리고 직무 관련 쟁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오븐스피치 문제 형식이 찬반형이거나 대한제시의 문제 해결형이거나 대한선택의 문제 해결형 정도가 될 텐데 작년 경우를 본다면 대한제시의 문제 해결이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면 무난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구구절들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제가 고딕으로 해놓은 부분 올해에는 공직부패 방지 및 공직기관 확립에 관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전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게 국가상징물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예곡심 함양 방안 이거 굉장히 또 중시하고 있었어요. 작년 다른 직급의 면접에서 대단히 많이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는 집단토이로 나왔기도 했고 PT문제로 온 것 7급에서는 집단토이다 그러면 5급에서는 PT문제로 나왔다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개별질문까지 연결돼서 계속 했던 것이 국가상징물 활용 방안 그리고 예곡심 고취 방안 이런 것이었습니다. 태극기 달아봤니 이런 개별질문이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는 우리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DAC문제가 있으니까요. 우선 오븐스피치 문제 이런 지역적이고 지식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좀 더 나중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하셔야 될 것은 자기기술서인데요. 이 자기기술서는 100%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100% 예측이 가능했고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PT문제도 많이 적중을 했지만 PT문제는 적중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7급 같은 경우 5급이날지. 오븐스피치 문제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븐스피치 문제는 처음에 세무직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헌법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해오다가 세무직 딱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부랴부랴한 문제를 바꿔서 다시 이제 또 제시를 했죠 최종 파이널로.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오븐스피치 문제는 100% 적중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나 자기기술서는 거의 100%입니다. 설사 문제가 다르더라도 실제는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기술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명명한게 경험기술형 문제, 대한제시형 문제, 상황판단형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상황제시형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황판단형이라고 명명하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오타가 있는 상황판단형. 자, 어떻든 자기기술서에는 경험을 쓰게 하거나 어떤 방안 또는 대안,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니 또는 어떻게 할 것이니 라는 어떤 상황판단형. 여기도 문제 해결인가요? 어떻든. 네, 이런 세 가지로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요건 주로 사례의 케이스 형태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경험기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슬픈게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경쟁률이 심한 상황에서 교육률이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 애들처럼 방학 때 어디 여행가고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펙싸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워킹 활리데이인가 이런 것도 별로 해 본 적도 없고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해 보는데 우리 공문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공문시험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필기시험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시간동안 다른 걸 못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경험 이야기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예요. 과 대표했거나 그렇죠? 그나마 요즘은 그것도 많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것도 없었는데 여러분은 요즘 조별 과제가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별 과제 형태로 많이 나와서 여러 사람과 협업한 경우는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군대 이야기 딱 세 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그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했지만 의미부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재구성한다는 것은 의미부여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나 방안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행정의 목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할 수가 있는 문제도 이건 좀 있다가 우리가 또 해 나가게 될 거고요. 상황 판단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이거야말로 가장 쉽습니다. 보통 상황 판단형 문제를 우리가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경험에 굴복합니다. 특히 상사 앞에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상사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영혼을 상실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지금 불안한 게 공직기강회의란 말이에요. 중간에 사고 치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그 사람 하나 사고 치면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 앞에 굴복이 안 해요. 상황 판단형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뒤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A 기업이 해외 지원사업을 하는 중인데 그 지원사업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대단히 좋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원사업 한다고 국가에서는 원조로 지원을 한 자금이 있어요. 해외 지원사업 자금이. 그런데 이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어쨌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무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석할 여지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학적으로 판단전지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원래 법대로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전액 몰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법대로 할 거냐 원칙적으로 할 거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고 차원 경고를 하고 애를 키워서 해외 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원칙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통성 발휘로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안에서는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답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걸 보자는 얘기죠. 지금 우리 행정의 절대적인 한계가 뭐냐면 법책정입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는데 법외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책정에 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법자가 돼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월권이 돼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죠? 입법상신입니다. 법을 개정해달라고 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케이스 상황을 보게 되면 기출문제인데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기를 많이 해서 문제인 것인가? 융통성이 너무 많이 발휘돼서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법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법대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관피한 문제가 없었겠죠. 기업 봐주기 문제가 없었겠죠. 정경유착 문제가 없었겠죠. 거의 대부분은 융통성 발휘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법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 원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기적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행정이 아니라 법지 행정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더 융통성 발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의 몰수하고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경각심을 주죠.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인 기업 그리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어쨌든 그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의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상관이 비리를 저지른 걸 봤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눈 감아서 문제인 것이냐. 상관을 꼬질러서 문제인 것이냐. 다 우리 클린센터 있잖아요. 누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 봐줘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상황 판단의 케이스용 문제는 지금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트러블이나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퀘스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지금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출제된 것인가.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결론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항상. 논거를 먼저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뒤죽박죽돼요. 시행착오가 됩니다. 시간도 없고. 항상 결론을 먼저 찾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결론 찾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기술서의 작성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면접후기 같은거 쭉 한번 읽어보셔야되요. 집에 가셔서. 그건 제가 따로 면접후기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면접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자기기술서 작성법 12페이지입니다. 외치면. 이ном Bug. 저흑.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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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